오후 8시 반이네요. 8시인가 8시 반 정도 됐는데요. 지금 얘 보이는 얘 있죠? 지금 얘는 제 발을 타고 제 무릎까지 올라왔어요. 얘가 이제 막 다리 힘이고 다 좋아요.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제 몸을 타고 다녀요. 지금 연탄 막 묻어갖고 식구들을 한번 대동해갖고 저쪽을 대대적으로 한번 치워야 될 것 같아요. 거기뿐이 아이들을 둘 데가 없어갖고 일단은 애들이 행동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갖고 아유 웃겨주겠어 지금. 제가 무릎 위에 앉아있는데요.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귀도 하루에 한 번씩 다 껴야 돼요. 왜냐면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귀 쪽으로도 막 뭐가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귀 쪽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닦이고 손발 닦이고 똥꼬도 한 번씩 닦이고 애들이 그래도 많이 컸어요. 또리방. 또리방 하니? 웃겨주겠네 얘는. 내 무릎까지 올라왔어. 이러면 엄마하고 있어. 아유 무릎에서 자고 싶은가 보네.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들. 응? 응. 얘는 자는구나 무릎에서. 아이야 우리 애기. 아이고 이뻐라.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코 같은 데도 있잖아요. 이거 봐봐. 연탄 다 묻었잖아요. 아이 미치겠어요. 얘네들 아주 그냥. 연탄 있는 데서 놀고 있었어요.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. 혼자서. 근데 여기 지금 귀가 이렇게 하얀 아이는 자기가 얘 내려가려고 한다. 엄마 내려줄게 아가. 이쪽으로 내려. 옳지. 엄마야 허. 얘는 자기가 올라왔어요. 엄마 봐봐. 얼굴 좀 봐줘. 옳지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우리 애기. 내 옆에서 잔다고? 아니 어떻게 발을 타고 세상에. 무릎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요. 너무 신기하다. 애들이 이제 손하고 팔하고 힘이 길러져갖고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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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라고 생각하나봐. 이렇게 와갖고. 음. 자려고 그래. 애기가. 얘가 저번에 한번 잤었거든요. 저하고. 어. 자가. 아휴. 이거 어떡해. 연탄 때문에 환장하겄네. 속 터져서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우리 애기. 그래도 뭐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손하고 발하고 물티슈로 애기들 전용 물티슈가 있어요 얘네들 그냥 일반 물티슈가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좀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반려동물 홈크린티슈 이런 걸로 닦아야지 그냥 일반 물티슈로 닦으면 안 돼요 애들한테 안 좋으니까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엄마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구루밍도 해주고 이뻐 이뻐 아이고 세상에 구루밍도 하고 얘네 셋은 다 어디로 갔다 아이고 여기 있어 엄마한테 오고 싶어? 너도 이리로 올래? 이리 와 엄마한테 와봐 어이치 이리 와 어이치 이리 와 엄마한테 자 자 졸린가 보다 얘도 어 자 얘는 평상시에 잘 따라요 얘는 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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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 거야 이렇게 올라올 거야 어디까지 올라올 거야 어디까지 아유 얘는요 지금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쟤 아유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이거를 아유 보여드릴 수가 없다 등 뒤에 쟤 쟤 목까지 올라왔어 얘는 아유 이리 와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어 자 너도 자 응? 목 위까지 올라와요 얘는 응? 어떻게 하면 좀 응? 우리 애기 자 자 아이고 얘도 올라왔네 너도 올라왔어 엄마한테 아이고 아이고 아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제 목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동영상을 못 찍겠어요 애들 다 찍을까봐 일단은 여러분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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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